개신교인 10명 중 6명은 지난주 1인 23일 교회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에 따르면 평소 교회 출석자 중 57%가 23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예배 참석률은 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교회 중 80% 이상이 식당 운영과 구역 모임 등은 중단했지만 전체 예배와 모임을 중단한 곳은 12%에 그쳤습니다. 교인 10명 중 7명은 예배 중단을 찬성한 단합해 교회의 대응 방안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3월 1일과 8일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합니다. 또한 오산리 최자식 음식기도원도 모든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출입을 제안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내달 3일 대구시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긴급 의료지원금 10억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코로나19에 대한 세 번째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정예배로 대체한 경우에는 경건한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과 더불어 주의 성수와 공예배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신앙지도를 당부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위생과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중 매일 정오에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내달 3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홀사모와 은퇴목회자 대구지역교회를 위해 생필품 박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흥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월드미랄 선교합창단이 미얀마 양공교회 신학교 대강당에서 찬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987년에 창단된 월드미랄 선교합창단은 뉴욕을 본부로 세계 3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인천 더 뉴스 보금교회 안정수 음악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안 목사는 화성의 기초이론과 건반 화성을 위한 코드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찬양 사역자들의 공연 순서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TV 뉴스 최루입니다.